대초원에 사는 몽골인들은 근시도 거의 없고 평균 시력은 3.0 이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력이 좋은 이유는 넓은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근거리보다는 먼 곳을 바라보는 환경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눈의 피로를 낮춰주고 평안함을 주는 초원의 녹색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도심 속 현대인들은 특히 스마트폰 등 미디어의 발달로 근거리 사용이 많아져서 근시발병률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 이후 기준 45세 이상 노안 인구는 2,200만명으로 추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4시간 20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취침 전까지 1시도 거의 쉬지 않고 사용하는 스마트폰. 청소년들의 게임 몰입은 더욱 고민인데요. 보통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노안이 시작되지만 점차 그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고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화면에 스마트폰 사용은 눈 깜빡임을 3분의 1, 5분의 1로 현저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눈물샘과 눈 근육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눈을 건조하게 하고 결국 수정체를 딱딱하게 만들어 초점을 낮추기가 어려운 노안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많이 써서 생긴다는 백내장 그리고 농내장이 30대 중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은 상업적인 유행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점점 더 그 기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한 벤처기업 픽셀로가 오랜 연구 끝에 노안교정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픽셀로가 2017년부터 본격 개발하기 시작한 노안교정필름은 국내 기술전급 최상위인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우수과제 중에서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돼 2017년 11월 1일 당당히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의 첫 성공과제라고 합니다. 노안교정필름은 안경도 아니고 렌즈도 아닌 0.8mm 이하 두께의 얇은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의 보호필름을 대체할 수 있으며 노안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해본 결과 필름만으로도 52%의 뛰어난 교정효과를 체험했습니다. 픽셀로는 세계 최초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초점을 제어하는 제품을 개발해 스마트폰에 필름을 부착하고 화면 보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 노안으로 허릿하게 보이던 글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능이 적용이 돼서 사용자의 시력에 따라 맞춤 시력 보정이 가능하며 하루 4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필름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90%를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데요. 픽셀로는 눈이 나빠지기 전에 관리해줄 수 있는 기기가 없는 것을 알고 오래전부터 ICT 기술을 통한 방법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ICT를 통해서 눈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모바일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픽셀로의 강 대표는 노안 테스트, 눈 건강 운동 기능과 함께 향후 생명 측정, 난시 측정 서비스도 확대할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PC 모니터용 시력 보정 제품과 어린이용 스마트폰 필름 등 후속 제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의 노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한국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복잡한 한자어나 아랍어를 쓰는 중학권이나 아랍권 등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양산을 앞두고 있는 픽셀로와 국내외 업계의 관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안 문제를 해결할 시력 보정 필름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